언니, 잠깐 앉아서 쉬자. 아, 저렇게 쉬고 싶어 하는데. 밥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일단 이거 불 피워야 돼. 불 피우자고. 진심이야, 이걸 피워야 된다고? 지금부터 재활약이 시작돼요. 요리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해 주고 싶어. 가스 엔진 없어? 아니, 가스 엔진. 일해 오고. 아니야, 아니야. 이런 데 오면 이런 걸로 해야지. 피워봐. 이리 와봐, 같이 해야지. 토치가 여기 있네. 할 줄 알아? 이리 와봐. 이걸로. 아홍이 저기 하기 힘든데. 얘를 내가 알기로 장갑 끼고 가자. 이게 어느 게, 이게 앞이야? 여기 앞인데요. 이거 뒤에. 빨간색이 손바닥일걸? 아, 반대? 그렇지, 반대. 여기 너무 얇다, 야. 바보. 장갑 끼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불 붙일 수 있겠어. 네가 해봐,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좀 공기가 들어가게 넓혀야 돼. 이렇게, 그렇게 싸봐. 안, 안 다 꺼내서 안에서부터. 잠깐만. 그거를. 이렇게 사각으로 쌓아놔. 언니? 언니? 아니, 언니 이거 언니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쌓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봐봐. 이거를 봐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미리 하고 갔어요. 불을 피워본 적은 없는데. 오케이. 응. 무서워? 이거 한 번 해봐. 너 무서워. 언니가 무서우면 나도 무서울 텐데. 저기 종이컵 안에 종이컵 보여? 어, 그렇지? 거기다 붙여.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조금씩 붙을 거야. 어, 붙는다. 그렇지? 어 봐, 어 봐, 어 봐. 야, 장난 아니야. 야, 붙었어, 이거 봐. 어, 붙었긴 했는데. 빨리 내 아까 그 목. 부엌에 부채 있어, 부채. 불부채. 빨리, 빨리. 정민아, 빨리 갖고 와야 돼. 불 꺼져. 빨리, 빨리, 빨리. 아니, 그 부채는 아닌데. 아니, 아니. 뭐 있더라고. 야, 안 돼. 몰라, 안 돼. 아까봐. 야. 조용히 해, 그냥. 아니, 아까 그 가방 있잖아. 그 안에 붙일 수가 있다. 안 돼. 안 돼. 동생이 군말이 없어. 뭘 시키면 다 해요. 동생이 혹시 큰돈을 빌렸어요? 안 돼, 안 돼. 동생이 한 7억 정도 빌렸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에서 주셨나?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많이 부른다. 아! 감사합니다.